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에 돌입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추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.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내용의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돼 13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.